개인적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예, 뭐 옛날부터 존경하는 분이시죠. 아, 제게 어른으로서 존경하셨습니까? 네. 동료로서? 네. 혹시 유가족분들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좀 해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고인이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게 제일 또 유가족으로서 또 위로가 안되겠습니. 그럼 혹시 그 고인을 한말씀으로 좀 기억에 남겨두고 싶은 문장이 혹시 있으신가요? 저는 매우 신중하시고 침착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. 저는 그리고 고인이 평소에 활동하실 때도 여러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집안으로도 좀 방금이 없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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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한 front에 가실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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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실 때